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짜 레고 레레프렌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문구전에서 내 용돈으로 사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레고를 열어보겠습니다. 카드랑 블럭이 들어가 있어요. 카드는 3장 있고, 엠마, 올리비아, 스테파니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볼게요. 먼저 다리부터 끼워먹겠습니다. 물통도 어색하게 되어있어. 안 껴져가지고 엄마가 더 잘하겠습니다. 엠마가 팔을 꼬꼬히 꼈어요. 다음에 머리를 끼겠습니다. 우리 wors 놀이가 될 수가 없어요. 몰이 갈게요. 엠마가ılar dorm 보설형 뒤로 깨주고요 맨 위에다 하얀색깔 이거는 하공같은거예요 뒤에다 이렇게 깨주고요 하공이 앞에 쪽에 깨주시고요 강아지도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을 깨주고요 이렇게 깨주면 됩니다 완성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산거고요 이것은 내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브랜드 사게 했어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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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